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국민주권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3월 청계강장의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 진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언제나 주말이면 전국에서 이어지는 촛불에 저도 함께하며 때로는 시민분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진보와 민주개혁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주권당 당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촛불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때로는 옆에서 또 때로는 뒤에서 어깨동무하며 열심히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연대가 희망입니다.